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남산의 문화재 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남산을 둘러싼 마을과 공공부지 등 37만 제곱미터로 건축 등 각종 규제가 다소 완화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국립공원입니다.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산재한 노천 박물관으로 유명하고 사적 제31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산 1호는 지난 1985년 문화재 구역으로 일괄 지정돼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됐는데 39년 만에 문화재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해제 지역은 남산을 둘러싼 용장골과 식혜골, 틈스골 등 9개 마을과 통일전거하량교육원 등 공공부지를 포함해 3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건축이나 상하수도 신설 등 각종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경주 남산 주변 지역에선 이번 조치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수부터 심어놓고 안 보이게 해가 집을 짓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았고 했는데 풀린다고 하면 많이 나아지겠죠. 집 보수하는데 마음 놓고 보수할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은 한옥 지우면 시골 사람들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럼 거의 다 보면 이렇게 새로 지으면 쉽고 빠르게 패널로 된 집들을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문화재청은 문화재구역 조정안에 대해 한 달간 지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에 남산 문화재구역을 역사 문화환경 보전 지역으로 한 단계 완화합니다. 경주시는 남산 문화재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의 결과를 얻어냈고 앞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